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두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살아 역사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 가지고 변하지도 흔들리지도 않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24년 내 장막털을 넓히라는 말씀이 너무나 사실적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언젠간 성취되겠지가 아니라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아마 확인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선교 캠프 담당 목사로 심부름을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237 치유운동 그 장막털을 어떻게 넓혀 가시는지 가장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의 장막털을 넓히는 237 치유운동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확인을 하게 되니까요 더욱 선교를 품고 더 선교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교는 절대적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자 하나님의 영역이죠 사람이 계획한다고 해서 또한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으시거나 문을 열지 않으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선교죠 그런데 말씀을 따라서 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문을 여심을 보는 것이 매번 놀랍고 신기하고 감사가 나옵니다 특히 저는 제 개인의 어떤 수준, 그릇, 과거를 알다 보니까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체질이 보기보다 이렇게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요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고요 익숙한 것이 제일 편한 그런 체질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보금을 몰랐더라면 평생 그냥 한 동네에서 계속 살면서 하나님 보실 때 별 의미 없는 것에 굉장히 의미를 두고 뭐 그렇게 살다가 끝났을 인생인데 어릴 때부터 보금을 듣긴 들었는데 워낙 좀 청소년 시절, 대학 시절에 되는 게 없어서 저는 꿈이 평범해지는 거였거든요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고 평범이 너무 어려워서 좀 평범하게 살아보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 보금을 만나고 예원교회를 만나서 말씀을 따라갔을 뿐인데 어느 시간표가 되니까 콜롬비아에서 또 파키스탄에서 이 보금을 전하는 또 제자를 만나는 교회를 세우는 이런 축복을 확인하니까요 고백이 저절로 되어져요 어쩌다가 내가 어쩌다가 이런 축복 속에 살게 되었는가 그냥 나나나 하다가 끝났을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선교의 영광 속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삼치 치우 운동은 우리가 이삼치 나라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중심이었던 우리의 인생을 선교 중심의 인생으로 먼저 치유하시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선교 역사를 제가 보고 왔습니다 뭐 여전히 또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그저 감탄할 뿐인데요 지난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멕시코에 다녀왔습니다 10월 달에 진행될 멕시코 캠프를 위한 사전 캠프였습니다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 시티에서 한 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둘란신고라는 한 인구 20만 조금 넘는 아주 작고 아름다운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크리스천 커넥션 교회라는 교회가 있고요 그 교회를 담당하시는 루이스 마르티네즈 목사님과 작년 겨울에 연결이 되었어요 어떻게 연결이 되었냐면 저희가 작년에 콜롬비아 캠프를 준비하면서 페루의 크리스천 히달고 목사님, 선교사님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저분이 루이스 선교사님이시고 히달고 목사님이신데요 정무인 선교사님께서 남미 사학을 하시니까 통역으로 우리 히달고 목사님은 알테스 주신이거든요 한국에서 9년 동안 공부를 하셨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스페인시 한국어 통역을 가장 잘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연결이 되어서 저희 교회 협력 선교사님으로 세워주셨죠 정말 순수하세요 히달고 목사님이 좀 말도 없으시고 정말 동기 없이 훈련받은 대로 남미 살리겠다고 올해 나오고 계시고 지금도 매일 통역으로 우리 목사님도 줌으로 메시지 하시면 통역으로 매일매일 헌신하시더라고요 사실은 히달고 목사님이 없으면 남미 사역이 좀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분인데 저랑 학교도 같이 다녔고 가까운데도 개인적인 연락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오신 거죠 내용이 뭐냐면 멕시코에 루이스 목사라는 제자가 있다 나라방운동을 2018년도에 접하고 예수가 그리스대심을 깨닫고 제대로 전도운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훈련이 안 된다 방치가 좀 되어 있다 그래서 두 분이 만나서 포럼하는 중에 히달고 목사님이 보셨던 대로 예원교회에다 말씀을 하셨고 그런 교회 있으면 훈련 받고 싶다 나도 전도운동 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한테 연락이 오셨습니다 혹시 예원해서 도와줄 수가 있겠냐 제가 바로 이제 화상으로 우리 루이스 목사님 만났습니다 만나 보니까 뭐 히달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순수하고 좋은 중심을 가지고 계셔서 그래서 제가 다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강단 말씀을 듣고 결정해야 되고 토요일날 줌으로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하고 제가 주유 강단 말씀 듣고 단위 목사님께 소통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2024년 1월 14일이었어요 제목이 장막 털을 넓히는 응답 플랫폼이었습니다 1번 돼지가 씨를 뿌리는 시도 2번 돼지가 결실하기 좋은 땅이었어요 장막 털을 넓힌 응답 플랫폼 씨를 뿌리는 시도 결실하기 좋은 땅 저에게는 아마 지금 우리 선거님들 그런 강단 말씀 있었어라고 하는 표정을 짓고 계신데 오래 오래 있었습니다 1월 14일 저한테는 완전히 응답인 거죠 세상 말로는 빼박이에요 이거는 뭐 물러설 수가 없는 그래서 바로 단위 목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이제 새로운 망대로 멕시코를 확정을 하고 준비를 시작을 막 하려고 하는데 여기저기서 막 연락이 오는 거죠 또 다른 제자가 있다 멕시코에 더 좋은 제자가 있다 뭐 좋은 제자가 뭔지 모르겠는데 특히 이제 루이스 성교사님은 수도가 아니고 수도에 떨어진 좀 작은 동네인데 아 뭐 멕시코 시티에 있다 막 여기저기서 제가 순간 좀 불신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아무래도 이제 전체를 듣게 하려면 수도가 좋잖아요 많은 사람 인프라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강단 강단 말씀도 고인도 받았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겠다 해서 이제 루이스 목사님하고 다른 분들하고 연결을 하지 않고 루이스 목사님 연락을 했는데 이제 얼마 전 4월 달에 초청해서 또 성교대에 오셨고요 소통을 할수록 아 하나님 예비하신 분이 맞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다녀와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예원의 망대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런 성교사님과의 만남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루이스 성교사님 아버지께서 개척을 하셔서 이미 교회가 세워진 지가 40년 되었고요 매주 150명이 넘는 성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건물도 제가 지금까지 성교현장 현지 목사님 만나봤지만 가장 깨끗하고 아주 건물이 잘 준비가 돼 있고 달합방 기본 메시지를 이미 수년간 전달하고 계시면서 예원교회를 다녀오셔서는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미 예배 시스템도 많이 바꾸셨더라고요 아직 협력 성교사님도 아니신데도 제가 월요일 오후 4시에 사역자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도착하자마자 메시지를 하는데요 월요일 오후 4시면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오기 좀 힘든 애매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한 30명 중 사역자들이 모여있더라고요 근데 모였는데 제가 딱 말씀을 읽자마자 노트를 다 꺼내는 처음 봤습니다 노트를 다 꺼내고 어느 성교지보다 집중하는 보니까 부목사님들부터 대학생 청년 사명자까지 사진 보시면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전체가 저건 모인 100, 한 20, 30명 모여서 전체 훈련한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사역자들 모여서 이렇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강하게 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직 관계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말 보금이 반응하는지 안하는지 보기 위해서 왜 이렇게 현장이 어려운가 누구 책임인가 교회 책임이다 보금을 교회에 맡기셨는데 교회가 발음보금 말하지 않는 동안 세상이 어려졌다 계속 어려워질 것이다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한국은 잘 사는데 어렵다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멕시코 도착하니까 도착하자마자 루이스 목사님이 저희 팀을 부르시더니 조심할 첫 번째 룰이 있다는 거예요 멕시코에 조심할 건 뭐냐 짐을 조금이라도 자기에서 떨어지면 안 된대요 훔쳐간다 그게 룰이었어요 얼마나 겁을 주든지 조금만 핸드폰도 이렇게 길에서 들고 다니면 가져간다 절대로 떨어뜨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지 사모님이 손을 계속 잡고 계시더라고요 떨어뜨리면 잃어버리시는지 몰라도 하여튼 다 잡고 다니니까 뭐든지 잡고 있어야 돼요 사모님이 손을 안 놔요 더운데 저희 정사랑 좀 달았는데 어쨌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멕시코는 다 훔쳐간다 한국은 안 훔쳐간다 한국은 카페 자리를 스마트폰으로 만든다 3시간 동안 노트북 놓고 가도 아무도 안 건드린다 화장실에다가 지갑 올려두면 그대로 놔둔다 그런데 자살자가 많다 우울증은 늘어난다 누구 책임이냐? 교회 책임이다 교회가 보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정경적 전동운동이 무엇인지 다락방, 팀상, 미션홈, 전문교회, 지휘교회가 왜 성경적이며 어떻게 세워지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하는데요 얼마나 말씀을 잘 받는지 더 놀란 것은 말씀 끝나자마자 스페니티 너머로 말하는데 3인 1조로 전부 다 포럼을 해요 3인 1조로 거기 루이스 목사님 아버지 원로 목사님도 3인 1조 들어가서 포럼해요 끝나고 어땠냐고 저희 영상팀이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어땠습니까? 오늘 집회가 물어보면 보통 다른 나라들 가면 좋았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평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다른 거예요 포럼이 뭐라고 포럼하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된다 내 문제를 대는 것이 응답이 아니고 현장의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응답임을 알게 되었다 이제 내 현장에서 다섯 기초 응답을 두고 기도하겠다 저는 처음 봤어요 우두가 시킨 것처럼 어떤 랩몬트 사용하시는 분은 내가 지금까지 랩몬트들을 복음으로 지도하지 못했다 다 바꾸겠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알려주겠다 그런데 이런 포럼을 하는 그 상태가 막 들뜨거나 흥분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미 그 흐름 속에 있는 상태더라고요 루이스 성교사님이 중심을 자선 달아가고 계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은혜 받고 충격을 받는 것은요 메시지도 메시지지만 사전 캠프 때 동행한 장로님들과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요 사전 캠프 때 장로님들과 청년들이 가면 뭐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할 게 없죠 사실 메시지는 제가 하고 통역은 회장국 목사님하고 할 게 없어요 서 있어요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데 충격받아요 왜 충격받냐? 저는 소개하거든요 이분들 여기 왜 왔는지 아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러 왔다 여러분 사랑해서 왔고 여러분에게 복음 말하고 싶어서 왔고 목회자가 복음 전하니까 함께 힘이 되러 왔다 다 직장인들이고 청년들인데 휴가 쓰고 신용카드 긁어서 최소 4,500만 원 들어서 온 거다 억지로 오고 온 게 아니라 오고 싶어서 난린데 커트해서 이상대표로 온 거다 지금 10월 본캐풀을 두고는 몇십 명이 기도하고 있다 신혼여행도 밀어가면서 하고 있다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멕시코 시티도 아니고 둘란신구라는 도시에 아무것도 볼 거 없어요 여기 어디 갈 데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아 좋은 데가 있다면서 월마트 슈브마켓 있다 하더라고요 갔습니다 세 번이나 갈 데가 없으니까요 월마트 갔습니다 왜 여기 오려고 하는 줄 아냐 이 땅을 사랑해서 이 영혼을 사랑해서 그냥 서 있어요 이분도 서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충격받아요 우리 예원교회 중자와 청년들은 사는 이유가 다르다고 사실 이분들은 베스트 주전도 아니다 이군이다 이군 1군은 진짜 더 좋은 사람도 있다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시간 내 물질 내 삶이 예수님 것이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그리스도가 최고 가치인 제자는 당연한 것이다 이 말에 충격받는 거예요 저는 그때마다 예원교회를 대표해서 간 목사로서 얼마나 자부심이 생기는지요 선교현장을 다니면서 특별히 이번에 멕시코를 갔다 제가 느끼는 건 확실하게 깨달은 것 하나입니다 결국 교회구나 교회가 없는 선교는 선교가 아닙니다 성경적 전도운동은 교회의 중심의 전도운동이에요 그게 다락방 전도운동입니다 선교현장을 가면 갈수록 교회의 소중함 교회의 중요성 저를 관대한 게 아니죠 예원교회를 관대한 거죠 저를 섬기는 게 아니죠 예원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왜 단위 목사님 이 목사님 교회를 살려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지 왜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이야기하시는지 왜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지 교회가 무너지면 선교현할 수 없습니다 뛰어난 한두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무브먼트는 금방 사라집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한 그 고백에 세워진 교회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선교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선교현장을 다니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복음에 감사하면서도 특별히 교회에 대한 감사 감격이 더 깊어져요 저는 어려서부터 예원교회에 자라왔기 때문에요 앞선 선배님들의 기도와 헌신 속에 그 울타리에서 자라왔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영적 싸움을 싸우셨고 어떤 생명권 헌신을 하셨는지 조금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선교현장에서 이런 은혜를 받고 나면 질문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죠 앞으로 우리 청년도가 랩런트들이 앞선 중지자분들처럼 어떤 문자사건 어려움에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세계복음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까 더 어려워질 텐데 앞으로 더 강박해질 텐데 이번에도 그런 깊은 질문이 되어지더라고요 그 깊은 질문 속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질문을 잘해야 답을 알 수 있죠 여름이 다가오니까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살이 진짜 잘 찌는 체질이에요 식욕도 좋고 늘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살이 안 찔까 마음껏 먹고 살이 안 찔 수 있을까 또 저는 살 안 쪄서 고민하는 사람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저희 집사람이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는 먹으면 바로요 한 달에 5kg 찌는 건 아주 쉬워요 그냥 막 먹어버리면 되죠 늘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안 찔까 이번에 멕시코 갔는데 멕시코 음식 맛있어요 성교사님이 계속 답살을 해야 된다면서 계속 때리고 다니는데요 타코란 타코는 다 먹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살이 쪄가지고 지금 그 죄값을 막 치르고 있습니다 벌받은 거 내가 먹은 게 죄인이라면서 막 뛰고 있어요 운동을 꾸준히 해도요 살 빼는 건 다른 얘기예요 먹기 위해 운동한다는 말은 굉장히 무지한 말입니다 살을 빼려면 운동보다 식단이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집중을 많이 할지 몰랐습니다 엄청 집중하시네요 먹은 만큼 운동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몸이 상하고요 시간도 없죠 라면 하나 먹은 거 소모하려면 런닝머신 한 시간 뛰어야 됩니다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운동하면 건강한 돼지가 됩니다 살 빼는 게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특히 혼자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같이 해야 돼요 저희 집사람은 많은 편이거든요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제가 다이어트한다고 해도 본인은 배고프면 식히죠 난 안 먹어 해도 듣지 않습니다 식힙니다 그래서 몇 입 먹고 남겨요 그러면 저는 그게 그렇게 아까워요 평상시 전이 없던 절약정신이 남긴 음식 앞에서는 이거 나 환경을 생각해야 되지 않냐면서 이게 세계보고 말하면서 먹어요 먹고 후회하고 이번에도 멕시코 가는 비행기 안 했어요 제가 탑승하기 전에 저녁 먹었고 비행기에 열심히 앉아있으면 더부룩하니까 결단했어요 나 기네식 안 먹는다고 맛도 없고 다 아는 맛이다 그거 근데 저 빼고 다 먹는 거잖아요 옆에서 다 먹어요 결국 저도 먹었습니다 왜냐? 질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맛일까? 식감은 어떨까? 다 먹어보면 아는 맛일까? 아는 맛인데 궁금한 거죠 진짜 내가 아는 맛 맞나? 이러면서 뭐죠 입에 밥을 또 넣어요 또 후회하고 질문에 따라서 행동이 나옵니다 질문 잘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궁금하셨어야 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예수를 말한다고 매를 맞았어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를 봤어요 능욕을 당했다 그랬어요 근데 능욕을 당함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 말은 어디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 말은 말해진다는 거죠 말 안 할 수 없었어요 궁금해야 돼요 우리가 이게요 질문이 돼야 돼요 그냥 아멘이 아니라 그렇구나가 아니라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신앙생활 같이 하다 보면 낙심하고 시험 드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마치 평생 한 번도 은혜를 못 받은 사람처럼 말할 때도 있고요 교회에 나와서 보금을 듣고 답을 찾았다고 말했던 그때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흔들리고 시험 드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요 사람 말 몇 마디에 눈에 보이는 일들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처럼 변질되는 사람이 많은데 어쨌든 초대교회 제자들은 초대교회 제자들은 저 정도면 흔들려도 되지 않나 흔들려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지 않나라는 일을 당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정도가 아니라 집에 있든 성전에 있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는 일을 쉬지 않을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궁금증 해소를 넘어 이들의 영적 상태가 내 것이 되는 시공간 초월에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첫 번째로 변하지 않는 구원의 감격입니다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저도 지난 생활을 4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은혜 받았던 사람들 훈련 받았던 사람들 중에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니까 변하더라고요 많은 분도 함께하면서 특별히 RTS를 졸업한 동기와 선후배 중에서도 변하더라고요 RTS를 나누고 흔들흔들해요 사람 말 한마디에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인데요 이미 마음과 생각 속에 왜 저래? 저건 좀 아니지 않아? 나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라는 메시지가 들어가 버리면 이미 늦어요 그게 못 들어와야 되는데 그건 내 스스로가 막을 힘이 없죠 반대로 반대로 저분은 좀 흔들려도 이해된다 라고 생각할 만큼 삶에 어려움이 많고 눈에 보이는 특별한 변화도 없으시고 응답도 없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처음처럼 한결같이 보검 운동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고 그분들을 자세히 보니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변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른 어떤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이 변하지 않고 계속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으로 충분했던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고 황무지 같은 조선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을 봐도 그렇고 주위의 많은 전도자들을 봐도 각자 다른 환경 다른 문제 어려움이 있지만 공통점은 하나예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받은 구원을 생각하면 그저 감사해요 구원의 감사는 초신자들, 새신자들이 잠시 흥분해서 고백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면 이미 나의 영웅적 상태는 부패되고 시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보이는 건 비슷한데 다릅니다 냄새가 다릅니다 구원에 감사하다고 막 소리 지르지 않는데요 달라요 흔들릴 것 같은 냄새가 나질 않아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냄새가 나요 감사의 냄새가 있습니다 감격의 냄새가 있어요 고린도수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냄새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게 해요 이 냄새 냄새 나게 해요 내가 흔든다고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냄새 나게 합니다 누구에게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에게 그 냄새를 맡고 영혼들이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오고 생명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방법은 아니었지만 방법이라면 초대교회의 전도 방법이었어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 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 받은 것입니다 다 받은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자라다고 생각해야 흔들리고 속아요 지금 보이스피싱이 지금도 막 극성이잖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새는 더 치밀하고 교묘하고 AI에 딥페이크에 요새는 기술도 많아져가지고요 해외에서 카드 사용했다니까 신고하라는 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누가 당하냐? 삼성 이재용 회장은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당하겠습니까? 전화와가지고 뭐 금리가 싸다 대출해 주겠다 당하지 않죠 어려운 사람이 당해요 모자란 사람이 당합니다 부족하니까요 예수를 믿으면서 왜 흔들릴까? 왜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축적되었으면 더 견고해져야 되는데 왜 변할까? 왜 더 고집스러워질까? 왜 더 좁아질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부족하니까요 구원이 부족해요 모자라니까요 흔들리죠 구원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감사는 당연히 없습니다 구원의 감사가 없으면 영적 상태는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운동 손색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몸 상태입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잘생기고 기술이 많고 노하우가 많고 경험 많아도 몸 상태 무너지면 은퇴해야 돼요 영적 존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상태입니다 구원의 감사가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죠 메마른 장작은 불에 아주 잘 탑니다 에베스 6장 16존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마귀가 쏘는 불화살이 있어요 불신앙의 화살 불화살 불화살을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불이 안 붙으면 돼요 젖어 있으면 돼요 은혜의 담비에 젖어 있으면 아무리 쏴도 불은 붙지 않습니다 그게 구원의 감사예요 구원의 감사가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구원의 감사 있으면 불신앙에 속지 않고 없으면 속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아닙니다 구원의 감사가 없어져서 불화살을 맞은 겁니다 반대로 내가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받은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 감격할 수 있다면 어떠한 경우에 흔들리지 않는데 왜 구원의 감사가 없느냐 구원이 뭔지 모르니까요 천국 티켓 하나 받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죽어봐야 안다고 생각해요 구원의 감사를 왜 모르죠 뭘 몰라서죠 근본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릅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모태신앙이고 랩먼트 주신이고 초등합숙 1기 랩먼트 1회 몰랐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구원의 길을 달달 외우는데 안 외우면 선생님이 혼내니까 외워서 쓰죠 구원의 길 종이 한 장 주면 써보라고 씁니다 몰랐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건 그 말이 얼마나 끔찍한 말인지 몰랐어요 어떠한 모욕적인 욕설보다 더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말이요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죄인 인간에게 가장 저주스러운 말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과 하하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은 후 죄인이 되었습니다 열매 하나 먹은 거 아니잖아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은 건 나 이제 하나님 당신 필요 없어 라는 말이었어요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였죠 그 이후에 모든 아담의 우선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저주죠 끔찍한 말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3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벗어야 했다 우리도 그 속에 포함됩니다 죄인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죄인 아닌 줄 알았어요 의인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 죄인은 아닌 줄 알았어요 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뭐 그렇게 큰 잘못한 적도 없고 착실하게 살았고요 행위와 바른 생활로 시합 나가면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죄인으로 살고 있었어요 저주가 뭐냐 하나님 떠난 겁니다 뭐 교통사고 난 거 아닙니다 중병 걸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게 저주입니다 완전 실패고 완전 망한 것이고 재개하거나 회복이 불능한 상태 전적 타락 망한 것이죠 영웅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 떠난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좀 고생하는 게 아니죠 유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허무하죠 그래서 허무함을 느낍니다 허무함을 느끼는 게 축복입니다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오실 때 사람 볼 때 박수치고 대단해도 하나님 볼 때 하나님 떠나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 구원받지 못한 게 어느 정도로 저주냐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말할 만큼 바보가 돼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럽니다 불신자들이 이 말 엄청 많이 하잖아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왕년에 얼마나 잘나가고 하나님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그 상장 같은 거요 액자에 걸어놓고 너라해질 때까지 보면서 위로받고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라 요아보건 8장 3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낳았어요 너희 아비의 욕신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라 마귀 자식 비참하죠 야 너 아버지 똑 닮았네 어쩜 그렇게 아버지 닮았냐 거짓의 아비 거짓말만 믿고 진리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고 지금 불신자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한다 아비의 욕심이 뭐죠? 마귀가 하나님 되려고 하잖아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해요 성경 너무 과학적이에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로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합니다 아버지 닮았죠 마귀 자식이니까 내 뜻대로 좀 되면 좋아라 하고 안 되면 울상이고 초등학생 같이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 모든 시작의 원인이 죄예요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 떠난 것이 모든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죄 문제가 모든 문제예요 여기에는 우리 모두 다 포함돼요 나름대로 괜찮게 살고 있던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절대 불가능성에 있던 나를 찾아오셨어요 어떤 노력으로도 이 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어떤 노력 바라 그래도 안 되는데 은혜로 해결하셔야 되는데 은혜의 해답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적이죠 하나밖에 없는 답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죄사함 받아요 이 사실을 내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알 수 있는 건데 내가 알게 되었다면 그저 감사해요 그저 감격이에요 생각할 때마다 어쩌서 나 같은 게 어쩌서 나 같은 게 과거를 생각하면 후회와 한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만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디서 시작되었죠? 죄에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떠나 있으니 무방비로 사단이 끌려다니고 끌려다니니까 상처 많죠 온갖 상처 추성인데 나만 모르죠 제대로 된 약을 발라야 되는데 뭔지도 모르고 아무거나 바르죠 그게 우상 숭배고 종교생활이거든요 형상 우상 말고도 나중심 우상 자식 우상 건강 우상 교회 다니면서도 우상 숭배를 계속하죠 더 어려워지죠 더 악화되죠 해결해 보려고 돈도 벌고 성공도 하지만 이상하죠 안 채워지죠 간지러운데 긁을 수가 없는 고통 미치죠 너무 힘들죠 뭐가 막 걸리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차라리 보이면 좋겠는데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보이는 거에 집착을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 모르니까 내 손에 쥐어지는 거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착을 하는데 그걸 누가 빼앗으러 가면 폭발하죠 난리가 납니다 어느 정도로 집착하냐 그거 없으면 안 되죠 뭐 차라리 술, 도박, 마약은 드러났으니까 알기라도 하겠는데 보이지 않는 자존심과 자신의 의 상처에 집착되고 있습니다 집착되어 있으니 과거의 영광에 중독이 되고 그것이 사라질 것 같으면 분열되버리는 지금 시대가 영적 분열 시대입니다 어떠한 성공쾌락으로도 안 채워지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갑니다 그 모든 시작이 죄예요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인사를 지켜요 너무 재밌어요 예쁘기도 하고 청년 때는 좀 시달리고 왔다 갔다 했던 청년들이 부모가 되면 괜찮은 척하고 인사하러 오고 저도 집사님이니까 집사님 요새 엉망진창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축복해주고 하는데요 좀 이상하죠 기분도 이상하고요 예전에 청년들 이름을 지어달라고 많이 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워낙 원색적으로 지으려고 하니까 오지 않아요 이제 저는 이 씨는 무조건 237로 지으러 갑니다 왜요? 이름을 기억 저는 평범만 이름이 싫어요 세례할 때 얼마나 237 하나님의 사이들이 237 얼마나 좋습니까 오 씨는 무조건 5천정적으로 지으러 갑니다 저는 일단 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죠 5천정적으로 진짜 맨날 그렇게 안 와요 저한테 잘 안 와 보여요 우리 장세진 장로 둘째 임시 했다 이름 장막토로 지렀습니다 도망다녀요 저를 안 만나 눈도 안 맞으시려고 그래요 막터 얼마나 좋냐 이름 확실한데 싫어합니다 아이들 너무 예뻐요 다 너무 예쁜데 누가 제일 예쁘냐 우리 김선환 원호님의 손녀가 제일 예뻐요 김도해라고 왜 예쁘냐 다른 아이들은 저를 다 무서워하는데 도해는 저한테 달려와요 영 안에 엄청 밝아요 정영어 추만해요 막 안겨서 인사해요 이 어린 여자아이가요 언제 행복하냐 언제 자유롭냐 엄마 품에 안겨있을 때 행복합니다 가장 자유롭습니다 만약에 엄마를 잃어버리면요 이 도해가 겪을 문제의 경우의 수는 수천 수만 가지에요 교통사고 날지 영양실조 될지 납치될지 유기될지 근데 사실은 그 다른 문제가 아니죠 엄마 품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 모든 문제는 엄마 품에 안기면 다 끝나요 사람에게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많은 게 하나입니다 하나님 떠났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이에요 그럼 죄만 해결된다면 모두 문제 끝이에요 죄만 사해진다면 모두 문제 끝인데 그 답을 말해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 즉 덕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을 통해 내려온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왕노릇할 것이다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암받습니다 이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살게 된 거죠 빠져나온 겁니다 어디서요? 죄에서요 예수님의 뜻이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다 죄 문제가 모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정말 깨달은 사람은 너무나 당연하게 감사하면서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 세상 어떤 부기와 바꿀 수 없다 당연한 특별하게 힘내서 부를 찬양이 아니라 당연한 찬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돼요 왜 흔들립니까 왜 변합니까 왜 떠나고 버립니까 보금이 싸구려니까 보금이 싸구려니까 버리는 거예요 비싼 거면 안 버리죠 보금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합니다 보금을 버리고 자존심과 체면을 선택합니다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사람은 무조건 자신의 이익을 따라갑니다 우리 오늘 여기 왜 있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무조건 이익을 따라가죠 보금보다 세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절대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저는 보금적 나중심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보금 안에 다 있는데 왜 보금을 떠납니까 그거 확인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고 죄에서 사유로울 수 없는데 그리스도를 왜 떠납니까 절대 못 가죠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해지지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최고의 것을 가졌는데 누가 싸구르로 유혹한다고 해서 넘어갈 수 없죠 생수를 들고 있는데 구중물을 마시라고 권한다고 마시겠습니까 마실 이유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 가치입니다 아마 우리가 고륙전하다 보면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냐 네 형편이 이런 질문 많이 받죠 눌리실 필요로 전혀 없어요 예수 믿고 여전히 환경 안 좋고 여전히 건강 안 좋고 여전히 경제 안 좋아도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죄상 받았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경제 문제 없고 건강 문제 없고 환경 문제 없는데 구원 못 받았다 망고예요 그거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축복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헌신이란 말 별로 안 좋아해요 헌신이란 말이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 같잖아요 헌신 아니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내 인생을 드립니다 당연히 내 시간을 드립니다 당연히 내 물질을 드려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놓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다른 것들이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 버리죠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빌리포삼 7절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었을 나머지 버리는 거죠 나를 구원할 거라고 내 영웅적 문제 해결할 거라고 내 가정 문제 해결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니까 당연히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자신의 스펙을 버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던 것들 다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었던 것들 우상이죠 결국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깨달은 바울의 고백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신 이가 모든 것 주지 않겠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걸 가졌습니다 모든 걸 가졌으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말 싫어해요 당연히 끝까지 막 성공을 발버둥 치는 스토리를 좋아하죠 세상 성공이 최고 가치이고 그게 꾸민 것처럼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당연히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다니엘 목사님도 말씀하셨던 세계 골프 랭킹 1위 스코트 셰플로라는 사람 이 사람은 저도 크리스찬 운영선수 많이 보는데 대부분 그냥 형식적인 종교생활 어떤 존존스라는 UFO 선수는 저기 크리스찬이래요 여기 막 빌리포 3장 딱 있어요 내게 능력주사님 모든 걸 할 수 있다면 사람 패고 마약하고 모든 걸 다 해요 그 말이 아닌데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이 스코트 셰플로는 진짜 찐이에요 찐 마스터즈로 2년 연속 우승하고 나서 하는 말이 골프는 나에게 4순위입니다 그런 거예요 싫어합니다 미국 사람도 그런 말 이게 모든 것이 이랬는데 골프는 나에게 네 번째다 별 중요하지 않다 우승을 했는데 기분이 어떠냐 했더니 우승 안 해도 상관없다 승리는 승리한 소감이 나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기자들이 기분 아빠 미칠려고 하더라고요 아 찐이구나 이 사람 너무 보고만 해서 감사가 많은 사람은 핍박당하기도 합니다 저희 청년에 남사 전사님이 두 분이 계신데 그 둘 중에 한 명 얘기인데요 이름을 말할 수는 없고 한 분이 둘 다 감사가 많지만 한 분이 감사가 되게 많아요 청년에서 훈련받다가 전사자가 되었는데요 평상시에 감사를 참 많이 해요 제가 볼 때 진짜 많이 합니다 지나칠 정도로 많이 해요 보면 제가 결혼해서 안 싸우냐 물어봤더니 최근에 싸웠대요 왜 싸우냐 그랬더니 사모가 와서 두 정분이 하나 좀 힘들다 어렵다 하니까 불신함까지도 아니고 훈련문을 했는데 그 전사님이 정세 가면서 구원 받은 게 감사하지 않아? 무슨 말만 하면 감사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모가 입을 잡고 감사하지 않아!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 소대희 전사님 잘 살고 계십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조혜윤 사모님 아니 지금 잠깐 잠깐 우리가 매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받은 구원인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인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계속 응답받아요 응답받는 정도가 응답 속에 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두 번째로 모든 응답은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모든 응답은요 정체성에서 나와요 구원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어떤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장애로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장애된 겁니다 더 큰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는데 자녀인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건 아버지가 전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은 이 응답을 누리셨어야 해요 응답은 새롭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라는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요셉이 종리된 것이 응답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응답이었어요 노예 때도 응답 속에 감옥에서도 응답 속에 종리된 것이 응답이 아니라 종리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응답이에요 하나님 자녀 이 말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가 제일 귀하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거나 흥분되만한 일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흥분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늘어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저는 확인해요 지난주에 청년회에서 가족 소중 예배를 드렸는데요 1700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많은 가족분들이 오셨는데 그 중에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 현직 무당도 오시고요 만식교도 오시고 다 오셨어요 여러 종교에서 영접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제가 진짜 이런 건방지 소리지만 나 오늘 처음 가도 되겠다 이런 맘들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은요 그때 가장 행복 그때 흥분되요 하나님 나라 확장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성공이 응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목표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우리는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함이 아니죠 그런 사람도 흔들려요 이 문제 저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자녀는 정체성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해서 걸리는 문제죠 에회수 2장 8절의 말씀처럼 구원과 자녀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았으면 써야 합니다 자용해야 합니다 옷이라면 입어야 하고요 제품이라면 사용해야 합니다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If you don't use it you are going to lose it 이 말이 뭐냐 언어든 근육이든 전문성이든 물건이든 안 쓰면 잃어버릴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지만 쓰지 않으면 잃어버린다 한때 내가 그걸 잘했다고 하더라도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신부가 권시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받았지만 쓰지 않으면 잃어버려요 쓸 줄을 모르게 됩니다 사실 선물을 준 사람은 궁금하거든요 잘 쓰고 있는지 제가 부모님 강아지 선물해드렸거든요 궁금해요 잘 크고 있는지 왜냐하면 저번에 선물했는데 한 마리 죽어가지고 궁금해요 두 번째는 잘 살아있는지 비싼 거면 더 궁금해요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애가 받은 구원 우리의 신분이 얼마짜리입니까 말 그대로 피값을 주고 사신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이 주어졌어요 그냥 저냥 온 게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송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궁금하신 건 뭐냐 피값을 주고 산 구원을 누리고 있는가 그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사용하고 있는가 피값을 주고 산 구원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곧 누립니다 그 믿음을 확인하고 견고히 하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나의 정체성을 누리는 것이죠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 한다기보다 이미 주신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을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종교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문제를 끝내려고 기도하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반대입니다 우리는 다 끝났으니까 기도합니다 다 끝났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났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최고의 것은 이미 가졌기 때문이에요 더 달라고 할 게 없잖아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그 시간을 보고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가도 변질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던 증인들의 공통점이 전부 이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 있었어요 신분을 누리고 정체성을 누리는 행복한 시간 예전에 말씀의 흐름이 예전에 정식 기도에서 행복한 시간에서 지금 망대를 세우는 시간으로 단어만 바뀌었지 말씀은 한결 같았어요 이왕 기도하는 거 우리가 그냥 기도하지 말고 이왕 기도한다면 마귀를 무너뜨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누리우면 기도를 해야 마귀가 무너집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또 현장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무슨 기도하실까요? 오늘 새끼 밥 먹게 해달라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적어도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이 그런 기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만약에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이 삼시 새끼 밥 먹는 거면 우리가 되게 슬프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연세대학을 세우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 환경이었지만 그분의 기도는 조선을 살려달라 예배당이 없다 학교가 없다 우리를 의심하지만 은총의 땅이 되게 해달라 이게 선교사의 기도였어요 정체성을 누리는 기도죠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고 예수를 믿지 않은 모든 사람과 현장이 선교현장이에요 오늘 내가 숨쉬는 이유는 나를 통해 복음 들을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향해 있어야 합니까? 바로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정체성 따라 기도하는 것이죠 스타트만, 사모인일조, 사천망대, 이삼시시운동, 고륙존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정체성을 누리는 왜냐? 우리는 현장 선교사이기 때문이에요 금토일 시대를 두고 세 가지 뜰을 갖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후대가 되도록 아마 지금 유튜브 안 본다는 사람이 있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죠 10년 전만 해도 유튜브 안 보는 사람 많았어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안 보는 사람 많았습니다 지금은 유튜브 없어? 몰라? 이러면 답답하고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앞으로 금토일 시대에 교회 오면 이상한 사람 될 겁니다 우리 후대들은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영어청에 힘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들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따라오는 응답이 바로 세계보금화입니다 세 가족들이 처음 교회 오면 힘들어하는 부분이 숫자가 너무 많다 이런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저희 청년대 세 가족들이 왜 예원께 오는 숫자 얘기가 너무 많다 암호 같다 자기들끼리 말하는 1, 3, 8, 2, 4, 2, 5, 0, 0 우리 뭐 거의 예원성도님들 집 번호 그거잖아요 웬만한 집 다 털 수 있습니다 1, 3, 8, 1, 4, 2, 4, 2, 5, 0, 0 집은 나와요 거의 다 21가지, 62가지, 393, 10가지 밀, 10가지 발판 7망대, 7여정, 7이정 듣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이 안에 엄청난 게 들어있지만 처음에는 좀 어렵게 들리죠 저는 숫자 신앙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목소리 말씀하신 사실은 공식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1, 3, 8이죠 세상과는 다른 계산법이 적용됩니다 1 더하기 3은 4가 아니라 8이죠 우리에겐 그렇습니다 공식입니다 4등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라는 사실 모든 문제에 끝났다는 사실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를 믿고 구원받은 것에 감격하는 사람들이 4등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마음을 갖춰 기도할 때 4등 1장 8절에 성령을 추원받아 증인이 되어집니다 1 더하기 3은 8입니다 성경의 초대교회가 증명했고 우리 예원교회가 이 공식대로 지금 2, 3, 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1장 1절 그리스도로 결론난 주의 종이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교회를 세워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서 땅끝까지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뭐냐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망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변하지 않고 모든 응답은 하나님 자나라는 정체성의 나움을 기억하셔서 처음 가는 그날까지 변하지도 흔들리지도 않는 세계보고마의 주역 되시기를 예수인으로 주원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